감히 다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삼재 못지않게 이분들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좀 일어놓는 것을 택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말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예 올해가 신축년이 맞죠. 소혜 흰 소혜 하늘에 문을 열 청문을 열었 흰 소혜 서방정토 문 열었다 그러거든요. 흰 소혜인데 사실은 소고 말하고는 상충이거든요. 삼재가 말보다 안 좋고 말이 좋지 않겠나 그러는데 사실은 올해는 말이 안 좋은 해예요. 올해 말띠가 갱호 92살 32살 이모 80살 20살 갑호 68살 8살 병호 56살 무호 44세거든요. 그런데 갱호생의 92살이 자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갱호생의 32세 되는 분들은 개인 자사업을 좀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그마한 식당이든지 편의점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개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말띠에 날개를 달은 분들이 계시면 또 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달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달은 거냐. 분명히 해는 말해인데 그거를 용달에 태어난 거예요. 시가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유시에 태어났어요. 유시에. 유시. 닥시. 닥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간운을 가지고 상당히 행정적 간운으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아마 검사보다 판사 쪽에 계신 분이 많을 것이고 특히 구내 장성으로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이제 보면 지금 이모생 말띠 80세인데 살 계시면 많을 것이고 지금 스무살 젊은 친구들 한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란이고 이분들은 아마 지금 사는 데는 80세 분은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지장 없을 게고 지금 갑오생 68세인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68세 갑오생들이. 요띠하고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8살 먹는 초등학교 1학년 아기들 보면 행정 중에 뭐 유밀나게 행위나 동생 물건을 지갑에 뺏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 갑오생들이 좀 저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이 친구들이 저 좀 고다요. 말 치고 고다요. 쉽게 말하자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틀린 말이 부모가 좀 틀다 싶으면은 꼭 토를 달아. 어린 아기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반은 계시는 분들은 너무 고다가지고 인심은 아기를 재물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좀 내는 가슴을 좀 열하고 싶어요. 받은 거 마침 좀 베풀면은 더 좋을 건데 이분들은 쌓기만 쌓아요. 베풀 줄은 몰라요. 요 띠에 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월 일 시가 틀린 뭐 다르겠지만 제가 대풍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저 병오생 56세 있죠. 이분들이 지금 저 사유축 3세 못지않게 19년 20년 올해까지 힘이 들어요. 병오생들이. 근데 올해만 지내면 이분들은 괜찮아요. 이분도 올해만 고생 좀 하시면 괜찮고 무우생들은 올해 참 좋아요. 무우생들은 참 좋습니다. 무우생인데 이 사람들은 7월달에 태어난 친구가 있으면은 상당히 오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하면 상당히 대박 터져요. 대박 터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쭉 훑어보다 보면은 32세 경오생 20살 이모생 8살 갑오생 56세 병오생 모생 44세 요 중에서 68세 갑오생 8세 갑오생은 스스로가 좀 일어놓는 것을 했겠으면 좋겠다. 자기가 잘 돼서 오는 게 아니고 그나마 조상줄이고 공줄인데 공줄을 모르고 자기가 거의 잘해서 잘 되는 줄 그리 많이 알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변을 돌아보고 좀 뵙을 줄 알아야겠어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분들이 참 힘든 시기에 68세 다신 분들이 힘든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머한테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어릴 때 기억을 못 잊어가지고 상당히 개인 욕심이 그룹보다 많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릇에 차있는 허영을 좀 버리고 심선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쟤는 그 말씀을 꼭 이루시고 우리 병오생 말띠 분들 56세 분들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올해 한번 좀 지내시면 괜찮아요. 44세도 괜찮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띠가 올해를 봤을 때는 제가 감히 다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삼재 못지않게 이분들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청간 지지 중에 덜과 일과 시를 잘 타신 분들은 행복하실 것이고 그중에 또 힘든 분들은 재수없고 덜과 시도 그렇게 타요. 또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머짐이 사좌 좋고 팔좌 좋고 간상이 좋고 수상이 좋아도 심상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그릇이 깨끗하면 힘들어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어지러워 있고 천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띠 신윤은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카드는 사과 핵лаг요박 특importe